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자아기들이 좋아하는 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260 풍선 2개, 160 하나 그 다음에 5인치 풍선 하나 이렇게 필요하구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60 풍선 하나를 바람은 끝에 5cm 정도 남기고 2cm 3cm만 남기면 되겠네요 바람 살짝 빼주시고 묶어주시는 거에요 첫번째 꼬집이 좀 저벅고기 저벅고기 요런 모양이 되죠 손가락 3마디 정도 되겠네요 접은 부위 반 정도가 이 상태에서 요렇게 접어주시구요 끝에 보시면 조금 더 한쪽이 길게 되어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꽈배기 고기로 꽈주시구요 이렇게 방울 하나 만들어서 틀어주시는거에요 그 다음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되죠 인형의 몸이 될거구요 그 다음 머리 만들어 볼게요 자 머리 만들때는 자 지금 살색풍선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이 될거구요 그리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팔이 될거에요 발부분에 길이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끝을 요렇게 묶어서 하나 잘라 주시구요 요걸 5인치 풍선에다가 요렇게 넣어주시는거에요 그 다음 인형의 머리가 될정도 너무 크면 안 이쁘니까 요정도만 할게요 주먹보다 작죠 이렇게 묶어주시구요 요 상태에서 끝을 풍선에 보면 저는 배꼽이라고 부르는데 정중앙에 보면 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아까 넣었던 꼭지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틀어주는거에요 그 다음에 260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구요 그 다음 160 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만들건데요 머리카락을 만들거에요 검정색으로 사용하셔도 되구요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끝에 10cm 정도 남기고 묶어주시구요 몸통에 먼저 한번 이렇게 감아놓으시고 그리고 묶어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는거에요 160 자 갑니다 160 첫번째 뒷면 끝까지 내려서 한번 감아주시구요 두번째 감아서 다시 감아주시고 다음 세번째 세개가 됐죠 살짝 눌러주시구요 네번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첫번째 부분 꼬집꼬기를 하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빠트렸네요 요럴때는 다시 네번째 방울로 꼬집꼬기를 하나 해주고 시작할게요 요렇게 만들어 주시구요 다시 길이만큼 넣어서 넣어서 빼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쉬구요 자 나머지 부분은 잘 보세요 160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구요 그 다음에 감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인형의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구요 앞에 여기 인형의 애교머리가 되겠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잘라 쓰고 남아있는 풍선을 바람은 끝까지 밀어넣어서 바람을 조금 빼주세요 어느정도 뺐으면 잠깐 묶어 놓구요 인형의 팔 부분이 될건데 너무 두꺼우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훑어서 조금 얇게 만들어 주시구요 한쪽의 길이는 요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놔서 이렇게 자리 바꾸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만큼 주시구요 나머지 부분은 끊어서 믿고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을 만져서 올려주시면 되구요 모양은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구요 여기에 눈을 그려서 인형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면 더 이뻐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